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좋은 글 나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 따뜻한 차 향기처럼 하루종일 행복하시기를 어떠한 일이 있는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며 사랑선 우승으로 태연한 척 넘겨버리시기를 한번쯤 하늘을 울려다보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깊이 느낄 수 있는 많은 여유 있는 하루 되시기를 노래와 시와 좋은 글로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 나누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미소로 인사 나누며 미소로 정을 나누며 서로에게 행복을 드리는 좋은 아침을 열어가시기를 좋은 아침을 열어가시기를 여러분이 직접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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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